안녕하십니까 낭만주열 입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문다는 뜻을 가진 바이트와 짧다는 뜻의 형용사 쇼스를 결합하여 물고기가 바늘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입질만 하는 것을 일컬어 낚시인들은 쇼트 바이트라고 표현하는데 영어권에서는 쇼트 스트라이크 또는 쇼트 스트라이킹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낚시인들이 쇼트 바이트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물고기들의 감각기관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낚시하는 실력과는 상관없이 물고기를 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연구소에 근무하는 지미 랴오 박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감각충돌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당신의 실수 때문만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지미 박사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아서 번역하여 올리는 것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미 랴오 박사의 유튜브 채널과 이 영상의 원본을 보실 수 있도록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s a bass the ultimate predato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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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어 낚시를 하면서 분명히 입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후킹이 되지 않는 것은 실제 물고기들의 입질이 작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시각보다는 척선의 감각이 더 뛰어난 물고기들의 감각 충돌로 인해서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의 실력을 너무 나무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 영상은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